XSFM입니다. I, D, W, K 양산형 시사평론 민화문구 일본의 역사를 보면 원래대로 했을 때는 중의원 선거를 하고 나면 정권이 교체가 됩니다. 그랬던 기록은 일본의 역사상 우리보다 헌정이 안정된 지 오래된 일본의 역사상 3번 있습니다. 1947년, 93년, 2008년이죠. 그 단 3번도 악몽 같았는지 못 견디는 일본 정치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작해 주십니다. 90년대에도 제가 친문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읽었던 기억이 나요. 호소카무리로 총리도 일본 신당 대표 당시에 이 사람도 결국은 사과와 규빈인가요? 이상한 일로 좋지 않게 빠져나갑니다. 정치권을. 그때 이후에 일본의 정치권에 불어닥친 이 양비론의 이야기를 국내 언론도 정달을 했어요. 거봐라 걔네도 쓸모없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 이런 얘기를 90년대 내내 자민당이 열심히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런 류의 이야기들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기득권은 원래 그렇게 정치를 합니다. 오늘은 40년대 얘기부터 돌아가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 사람들이 사고를 쳤잖아요. 2차 대전을. 무슨 그 전부터 30년대부터. 중1전전부터 해가지고. 태평양 전쟁까지 왔는데. 어쨌든 졌지 않습니까? 네. 졌어요. 원폭의 비극과 함께.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일본이 졌으니까. 그러면 졌구나. 이게 스포츠가 아니지 않습니까? 졌구나. 악수하고 끝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일본이 미국의 식민지 비슷하게 됩니다. 메가더 조군이 옵니다. 그래갖고 이제 GHQ가. 그러니까 미군이. 네. 가가지고. 연합군 최고사령부죠. 여기가 일본을 사실상 통치를 했는데. 네. 근데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일본 고위층들이. 반발할까봐. 가가지고 이제. 읍소를 한 거죠. 진짜 이거. 이거 천왕은 안 된다. 천왕은 진짜 안 된다. 딴 건 몰라도 요거만 좀 지켜주십시오. 전쟁을 사고 쳤는데. 다 좋은데. 다른 거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천왕만은. 왜 입헌 군주국 있지 않냐. 처음에는 미국이. 아니. 는 애는 전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천왕의 책임이 있는데. 근데 계속 절대 우리는 안 된다. 우리가 세금도 띵 까먹고. 국민연금도 건드렸고.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만. 이재용만은. 제발 살려주십사. 그래갖고 이제 미군이 알았어. 너네가 그러면. 일단 우리가 직접 통치 안 할 테니까. 천왕도 두고. 너네 정부도 그냥 둘 텐데. 간접 통치를 할 건데. 다만 중요한 사항은 우리가 다 결정할 거야. 너네가 너로 통치에 손을 떼라고는 안 하겠지만. 중요한 사항은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헌법을 만들자 이제.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어쨌든. 제국주의 헌법이니까. 새로운 공화주의 시대에 맞는. 신시대에 맞는. 너네 같은 처지에 맞는 옷을 입어야 돼. 그래서 헌법을 새로 정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상층부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은 헌법이 될까를. 열심히 머리를 자기들끼리 굴린 결과. 헌법을 딱 만들어서 제출을 했어요. 바로 지혜시키가 집어던졌습니다. 이걸 헌법이라고 하고 와. 다시 해야. 그래가지고. 아니지. 다시 해야 와도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 내가. 내가 알아서 헌법을 만들게. 이래가지고. 46년도에 헌법을 아예 만들어서 줘요.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은. 새로운 국가 이름은 일본국이다. 이렇게 돼 있고. 너네가 자꾸 주장하니까. 상징천왕제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천왕은 너네가 있는 나라인데. 천왕이 있는 나라지만. 천왕은 정치에 개입하지 않아. 그냥 있는 거야. 상징으로 써 있는 거야. 그래서 최근에. 그 나루이토 천왕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려가 많고 도쿄올림픽도 걱정 많이 하고 있다라고. 네. 국내청 장관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몇 개의 필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음. 그래요. 일단 코로나19와 도쿄올림픽에 대한 생각은 정치인가 아닌가. 그렇죠. 이게 정치면. 이 천왕이 얘기할 수 없는 거지. 근데 정치인가 아닌가 좀 애매하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애매한 얘기를 천왕이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내청 장관이 내가 볼 때는. 천왕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지. 내가 추측을 한 번 해봤다. 근데 결국은 그게 사람들이 들을 때는 천왕 얘기로 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 정치에서 또 그거 가지고 설왕설례가 많은데.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이 당시에 이 헌법 이거 상징천왕제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네는 천왕으로부터 만세일계 천왕으로부터 권력이 나오는 데가 아니라 국민주권주의고 상권분립을 하는 데야. 너네가 상권분립이 아니지. 여기는 행정부와 행정입법과 사법이 분리되어 있는 데야. 이렇게 이제 해주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근대적인 헌법에 다 들어가 있는 국민기본권 보장이라든지. 그리고 여태까지 얘네가 아주 죽고 못 사는 평화헌법의 핵심. 평화주의. 군대를 갖지 않는다. 그렇죠. 그런 것을 이제 넣어서 이 헌법을 줍니다. 침략 안 한다. 헌법을 줍니다. 그럼 이제 이미 자기들이 주장한 헌법은 이제 거부당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고 이제 자기들이 또 가서 이걸 이대로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를 한 거죠. 그래서 탄생한 게 이제 이 헌법이고. 그다음에 또 이 GHQ가 한 일 중에 왜 얘들이 전쟁을 일으켰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재벌이 문제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일본이 제국주의 시대에 경제력을 집중을 해가지고 자본축적을 일으킨 다음에 그다음에 뭔가 이제 어떤 내수와 관련된 이러한 어떤 경제활동만으로는 더 이상 이윤이 창출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재벌들이 가졌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외국을 침략함으로써. 우리도 대항의 시대 해볼까? 그렇죠. 식민지를 건설함으로써. 그래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그리고 또 원료를 싸게 손에 넣고 이런 거를 하는 쪽으로 분출됐다. 그래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우리가 볼 때는 다 쪼개야 된다. 그리고 황실은 그게 마음에 들었던 거다. 그래서 GHQ가 재벌을 해체해버립니다. 원래 재벌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일본에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타임즈 같은 거 보고 있으면 국내 재벌들 얘기하면서 이 채벌과 자이바츠가 뭐가 다른가에 대한 설명을 해요. 읽고 나서 느낀 건 거였어요. 비슷한데. 비슷하죠. 뭐가 다르다는 거지? 똑같죠. 뭐가 다르다는 거지? 똑같아. 네. 아무튼 그래서 이 재벌을 그냥 뒀다가는 혹시라도 일본이었죠. 상징천완도 남아있고 이런데 또 무슨 사고를 칠 줄 아냐. 그렇죠. 그래갖고 재벌을 찢어버립니다. 그래서 미쓰이, 미쓰비시, 스미토모, 야스다. 4대 재벌의 지주회사를 해체 청산했다. 이렇게 돼 있고.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정리위원회 이왕에서 일반에 공개해버렸다. 그러니까 재벌의 집중된 재벌의 지배력을 약화시켜버린 거죠. 지금도 사실은 재벌, 오늘날의 대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 지금도 대기업들은 사장단 체제가 많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게 이때 이 여행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런 GHQ가 큰 칼 한 번 휘두르는 바람에 일본은 타이에 의해서 경제민주화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해체 대상이 됐던 지주회사가 83개 사였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뭘 또 GHQ가 하냐면 대규모 토지 소유 폐지. 이것도 경제력 집중이기 때문에 토지를 많이 갖고 있지 마라. 그다음에 너네는 이 농민들이, 이거는 우리도 비슷한 개혁을 했지만 농민들이 이렇게 얘네는 과거부터 이어져온 영주 중심의 어떤 농업체계가 있잖아요. 이거 하지 마라. 그래서 소규모 자장농체제로 전환해라. 대지주의 농토를 반강제로 저가에 매수한 다음에 지방농민들한테 헐값에 분배를 하는. 쉽게 말해 권력이란 권력을 다 조금씩 해체한 겁니다. 농지개혁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나라만 해도 어쨌든 우리가 우리 중에 집권한 세력이 했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그렇죠. 했거나 못했거나. 그런데 얘네는 일본은 지금 기분이 무슨 기분이냐면 전쟁에는 졌고 어쨌든 자기들은 전쟁을 일으킨 건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전쟁을 잘 일으켰지만 비록 의도는 좋았지만 졌고 본인들의 의도가 좋다고 생각하니까. 네. 졌고 졌는데 우리를 굴복시킨 쪽에서 와가지고는 완전히 우리를 다시 일어날 수 없도록 이렇게 찍고 저렇게 찍어놓은 거예요. 지금. 네. 저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영영 화내는 데에 가장 근거가 되는 이유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초의 태도가 어땠느냐. 패전을 받아들이는. 일본은 억울했다. 그거에 대해서 억울한 감정을 갖고 있지만 감이 이제 졌기 때문에. 쇼군한테. 맥아더 쇼군한테 가서. 억울합니다. 대항은 못하겠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볼 때 천왕도 굴욕을 당한 거예요. 맥아더한테. 맥아더 바지에 손 넣고 천왕이랑 사진 찍잖아요. 천왕은 철학자세하고 서 있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대단히 어쨌든 이거는 굴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관계가 50년이 되면서 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전에 일단 중국이 공산화가 됐고 이 맥락 속에서. 그다음에 소련이 핵 개발을 성공하는 사건이 또 있었고. 세계 질서가 두 줄로 개편됩니다. 그다음에 한국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50년에. 그 줄이 한국에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이 볼 때 야 이거 이거 2차 대전 이후에 우리가 대략 이 동네 이 세계를 좀 다 정리했다고 봤는데. 2차전의 시작과 함께 주류 권력을 우리가 찾아왔다. 그냥 가져왔다. 이렇게 봤는데. 팍스 아메리카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소련은 뭐야. 이것들 뭐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건 쪼갠다. 얘네하고 싸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면 전선에 놓여있는 국가들에게 힘을 줘야 됩니다. 네. 지정학적인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된 그런 상황이 됐고. 특히 한국 전쟁에서 그래서 사실은 애초에 미국이 이 동아시아에서는 손을 떼려고 좀 했었잖아요.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린 그런 맥락에서 다시 한국 전쟁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한국 전쟁에 물자를 투입하고 군대를 보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냥 뭐 오기는 어렵고. 중간에 멀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뭐 괌이나 오키나와에 두자니 멀잖아요. 대만에 두자니. 그래서 일본. 물론 오키나와에 두기도 했지만. 응. 일본이 한반도 전쟁에 그냥 전략물자 보급기지화 된 거예요. 이때. 일본 본토를 씁니다. 네. 그리고 일본에 일본이 이러한 어떤 한반도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생산하고 또 이렇게 납품을 하려면 애초에 시작이 되는 뭔가 자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 뭘 공장을 굴리든지. 그렇죠. 할 거 아닙니까. 그 돈은 미국이 군사예산에서 지출했습니다. 줍니다. 네. 그래가지고 여기에 더해서 전쟁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물자 외에도 이게 전쟁이 끝났을 때 한국을 뭔가 부흥을 시켜야 되는데. 뭔가 복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잿더미가 됐는데. 그렇죠. 거기에 필요한 어떤 물자라든지 서비스 이런 것들도 일본에서 생산하게 해요. 그렇죠. 일본에서 생산하게 계약을 하고 여기에 필요한 어떤 지원 이런 것들도 이제 줍니다. 미국이. 미국하고 연합국이. 그럼 이제 일본은 그전까지는 그런 굴욕적인 상태로 짓밟힌 다음에 미국한테 짓밟힌 다음에 아이씨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있었는데 한국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기회가 생긴 거예요. 이게 그전까지는 군수물자 만들던 이런 대기업들이 이제는 그대로 이제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한국전쟁에 넣을 수도 있고 또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물건을 똑같은 기술력 가지고 다른 물건을 생산해가지고 한국의 부흥을 위해서 재건을 위해서 또 이제 투입하니를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기술력과 생산라인과 기술자들이 확보돼 버렸죠. 갑자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본 그 당시를 다룬 일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 뭐 탱크 만들고 비행기 만들던 공장에서 이제는 막 자동차도 만들고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런 계기가 되는 기술력 자금력이 이때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때 이제 기업들이 상당히 이제 발전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도요타, 니산 이런 데는 군용 차량 대량 발주. 네. 이걸 통해서 다시 이제 힘을 키웠고. 네. 그다음에 우리 또 소중한 파나소닉. 이 파나소닉은 군용 트럭에 필요한 선반의 폭발적 수요. 이걸로 성장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쯤 되면은 미국이 어떤 판단을 하냐면 일본이 이러한 어떤 일종의 기지의 역할. 전략물자 부급기지의 역할을 넘어서서 일본이 알아서 이 동네를 좀 관리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우리가 뭐 다 손을 뻗쳐가지고 일일이 다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일본이 좀 뭔가 했으면 좋겠다. 중국에 버금가는 군사력을 가진 무언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 그렇죠. 그래서 이 일본이 자체적인 힘을 가지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돌아가게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GHQ가 1950년 8월에 경찰 예비대를 창설하기로 해요. 미군의 힘으로만 치안 유지할 지금 상황 아니다는 거죠. 바쁘니까 지금. 그리고 경찰 예비대를 창설을 했고 51년도에 샌프라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을 해서 니네 전쟁에서 사고친 거 이러저러하게 이렇게 해결하고 저렇게 해결하자라는 그 강화조약을 여기서 맺고 더 이상 전쟁 책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기로 사실상 합의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일본의 일부에서는 독립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상 법적인 지위로 봤을 때 일본은 사실상 이때 미군의 점령으로부터 독립을 했다. 국권을 찾아왔다. 다만 오키나와를 무기한 미군의 기지로 제공하기로 했고 여기에 있는 점령군도 그대로 남기기로 했죠. 오키나와는 이때 반환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때 실질적으로 일본이 국가로서 어쨌든 자기의 권력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리고 미국이 만들어준 경찰 내비대가 보안대가 되고 이제 경찰이 된 거죠. 그다음에 1954년에 방위청을 만들어서 자위대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헌법에는 군대를 가지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자기를 어쨌든 지킬 수 있는 뭔가의 수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군대라고 명시적으로 되진 않더라도. 왜냐하면 침략을 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침략을 하지 않는다고 했지 남이 칼로 찔릴 때 내가 칼에 찔리겠습니다라고 한 적은 없으니까. 그래서 자위대라는 게 이름이 자위인 것도 그런 맥락인 것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비행기도 못 띄우게 되어 있었는데 56년도에 미국이 항공금지령도 해제해줬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지금까지 원조해왔던 것도 이쯤 되면 너네 알아서 자력 생존할 수 있겠지. 라고 한 다음에 이것도 중단해버렸어요. 한국전쟁이 아니었다면 빨리 벌어졌을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계속 괴롭힘 당하면서 좀 시간을 두고 이렇게 해줬을 것인데 한국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조기에 정치적 경제적으로 일본이 복권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이제 다시 그러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동안 짓밟히고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 다 감옥 가고 이게 미군에 의해서 벌벌 떨고 있었는데 이제는 어쨌든 일본이 돌아온 거 아닙니까? 일본 사람들한테. 일본이라는 나라가 돌아왔어요. 그럼 그 일본은 누가 다스리는 거냐. 누군가 다스려야 되잖아요. 과거에 일본이 전쟁하고 싶을 때 그때 관료였고 그때 중앙정치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20세기의 문제가 이겁니다. 글줄 배운 놈과 아는 사람 많은 놈이 그놈이 그놈입니다. 많지 않아요. 물론 이제 그전에 이제 일본 정치 다루면서 여기도 노선 갈등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뭐 우리 군사 뭐 안보 이런 거는 당분간 생각하지 말고 경제만 하자 이렇게 얘기한 쪽이 있었고 무슨 소리냐 이제 우리가 완전히 하나의 국가로서 이제 모든 권한을 행사하려면 안보와 군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뭔가 지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 축이 있었고. 그래서 엎치락뒤치락 하는 그 과정은 이미 말씀드렸고 결국 이러한 여러 가지 보수합동, 자민당, 창당 그다음에 거기 내에서의 어떤 파벌항쟁 이런 것들을 거쳐서 기신호보수케를 필두로 하는 보수파들이 어쨌든 간에 권력을 잡는 과정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렇게 권력을 잡은 기신혜각은 미 람보조약을 개정한다. 이것을 이제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습니다. 미 람보조약을 왜 개정해야 되냐. 지금 샌프란시스코 조약 이후에 있는 이 미 람보조약은 불평등 조약이다라는 게 이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왜 불평등 조약이냐면 미국 우리는 오키나라를 제공하고 미국한테 제공하고 점령군을 여러모로 이렇게 수발을 들고 있는데 이 미 람보조약에 보면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일본을 지켜준다는 내용은 또 없다. 그러니까 우리를 미국이, 미군이 이용하고 싶은 대로 이용하고 정작 우리는 미군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하면 그건 불평등 조약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미군이 자기 기지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가령 그 안에서 온갖 일들을 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일본은 완전히 개입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거. 이것도 이제 불평등이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안 된다. 이게 기시노부스케가 주장하는 내용이고 실제로 그래서. 예를 들어 소파가 불평등하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한국 내 좌파가 하는 얘기인데.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만 해법이 다르죠. 이들은. 그래서 좀 더 평등한 조약을 만들자. 이게 애초에 문제의식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불평등 조약이라고 주장하는 맥락에는 미국한테 막 짓밟히고 괴롭힌다는 굴욕을 이제는 뭔가 만회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의 아이젠하우하고 1960년도에. 기시노부스케가. 기시노부스케가 미국에 직접 가서 아이젠하우하고 회담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일안보조약 개정의 대략적인 내용을 합의를 해요. 그게 뭐냐면 한쪽이 한쪽만 이렇게 모든 걸 좋게 해주는 게 아니라 미일이 공동방어를 한다. 그리고 주일미군의 배치와 장비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사전협의를 해라. 이걸 제도화해라.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신미일안보조약이 체계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게 결국 미일의 어떤 굉장히 밀접한 군사동맹 비슷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전까지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일본을 뜯어먹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다 보니까 사회당같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혁신세력들, 운동권들은 이게 문제다라고 봤어요. 이렇게 할 게 아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미일이 완전히 동맹관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미소 양국 간의 냉정구도인데. 일본은 이 미소 양국 간의 냉정구도에서 완전히 미국 편으로 이제는 미국의 편을 들어야 되는 그러한 운명에 처하게 되고. 그러면 어떤 세계적인 어떤 서로 간의 어떤 충돌 이런 데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그거 아니지 않느냐. 또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러지 말자면 뭔가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같은 영세중립국의 길을 택하자라고 사회당이 당시에 생각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전쟁에 또 휘말리는 건 절대 안 해야 되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걸 반대하자. 이 신미일안보조약의 비중을 반대하자. 네. 그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운동권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거리에서 막 시위를 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상황을 순리적으로 표러갔으면 또 모르겠는데. 이게 막 국회 내에서 옥신각신하고 표결 반대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젠하우를 일본에 부르려고 그랬어요. 아이젠하우가 그럼 방위를 하면 그 방위를 하기 전에 신미일안보조약을 의회에서 일단 처리를 하고. 그러고 나서 해피한 그림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어서 빨리 처리하자. 그런데 협상이 안 되잖아요. 사회당 반대하니까. 그래서 날치기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를 했다 그러면. 사실 사람들이 기분이 좀 싫어요. 네. 뭔가 여야가 똑같은 걸 처리를 해도. 뭔가 여야가 합의를 해서 처리했다고 하면은 뭐 그렇게 했나 보다 하는데. 한쪽이 일방적으로 한쪽 얘기를 안 듣고 따돌리고.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박명에 뚱뚱뚱 떠돌려가지고 했다. 이런 얘기가 되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민주주의야? 막 사람들이 이러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뭐 국회 선진완법 이후에 요즘 기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일들이 한국 국회에서 잘 나오지 않긴 합니다만. 옛날에는 미디어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그렇죠. 달려가서 날치기 펴게 하려고 일면에 딱 걸었습니다. 한나라당, 새누리당 때 많이 했어요. 네. 민주당 때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대거 또 거리에 나와가지고 난리가 나고 일반 시민들까지 대거 이른바 안보 투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기시노부스케 내각이 엄청난 위기에 몰려요. 그리고 아이젠하우 방일은 막 취소됩니다. 저기 갈 수가 없다. 저거 난리가 났는데. 얼마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기시노부스케가? 아니 아이젠하우가. 가야 되는데 저기도 내가 어떻게 가냐. 그리고 기시노부스케가 이걸 그러면 이 난리가 난 시위 현장을 뭔가 진압을 해야겠는데 어떻게 안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도지마의 용을 불러옵니다. 용이 와요? 도지마의 용들이 나타나가지고 시위대랑 싸우고. 그렇죠. 우익단체들 나타나가지고. 말이 우익단체지. 뭐 용문신도 있고 뭐 이런 분들이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정치깡패라고 합니다. 더더욱 이제 욕먹고. XSFM입니다. 오징어 잎, 아기 꼬리포. 흔하지 않은 마른 안주. 맥주만 있으면 뭐해. 술 안주는 바보상해. 아침마다 커피 한잔 참 좋은데. 커피포트 안에 적어져. 닦아도 닦아도. 어쩐지 찝찝하다던데. 눈에 보이지 않는 때가 그렇게 많다던데. 제대로 청소가 되고 있는 거 맞냐? 텀블러는 또 어떻고. 좁은 입구에 청소하기도 힘들지. 쾌쾌한. 가습기는 말도 마. 호흡기로 바로 들어가. 청소를 매일 해도. 찝찝한 게 사실. 낫기는 또 어찌는 안쓸. 이거 대체 어찌야 돼?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깨끗한 생각. 숨은 데엔 반려세제 클리빈. 그래서 결국은 개판 5분 전 상황에서 이게 중의원에서 처리를 했는데 조약의 비준이기 때문에 참의원에서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냥 처리가 된 걸로 돼요. 그래서 이 기간을 도과하여서 그냥 처리가 그냥 됐습니다. 그리고 기시도보스케는 처리가 됐으니까 더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하자. 그래서 기시도보스케가 여기까지가 내 역사적 임무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퇴를 해버려요. 보통 다 같이 사퇴합니다. 다 사퇴하는 거죠. 그리고 기시도보스케가 사퇴를 했는데 그전에 얘기했듯이 뭔가 군사, 안보, 외교 이런 거 말고 경제 발전에만 집중하자는 쪽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일본의 전후의 최초의 총리를 맡은 요시다 시게루와 그 일당들의 주장이에요. 뭐랄까요? 일본식 비둘기파랄까요? 반대쪽에 있던 게 지금의 기시도보스케와 그 전에 하토야마이치로입니까? 그 양반의 주장이었는데 대립구도인데 어쨌든 기시도보스케가 나왔잖아요. 하퇴했잖아요. 이 난리를 펴고 이 난리를 치른 상태에서 그러면 새롭게 등장할 총리는 기시도보스케와는 색깔을 달리 해야 되는 것이죠. 비둘기파처럼 행동해야죠. 그래서 이케다 하야토라는 사람이 요시다 시게루의 원투펀치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원투펀치가 한 사람은 이케다 하야토 한 사람은 사토의 사쿤인데 이케다 하야토가 총리 뒤를 이어서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케다 하야토는 그 전부터 그 전 요시다 시게루 노선을 계승했기 때문에 경제다 무조건 경제를 해야 된다. 이 생각이 굉장히 강했고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국민 여러분의 소득을 두 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득 배증 계획이에요. 국가경제가 표를 가지고 있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한테까지 모두 그 효과가 돌아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워낙 고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돌아오자면 이게 이제 국민들한테 다 느낌이 오자면 판데믹이 끝나야 됩니다. 돈이 시장에 돌아야 되니까 그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런 타이밍이 좀 있어요. 일본으로 말할 것 같으면 50년대 한국전쟁으로 목돈을 땡겨옵니다. 인프라를 만들고요. 인프라 스트럭처를 최대한 비싼 걸로 다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에게 나도 좋은 회사의 취업이 나도 종신고용이 이 느낌이 오는 데까지 한 10년에서 15년 걸렸던 모양이죠. 왜냐하면 계속 성장세였을 테니까요. 이케다이어트가 한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나랏돈을 막 퍼버려요. 경제발전에. 그래서 이른바 그 당시에 개발국가들이 많이 했던 우리를 포함해서 고도성장의 해법을 여기서 취해버립니다. 그러면 되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국가 주도로 예를 들면 중화학공업을 막 살린다든지 그래서 박정희 씨 개발주의가 그 양반은 독재를 해서 개발주의를 한 거였지만 똑같은 해법을 이케다이어토는 합법적으로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 60년대 일본 평균 경제성장률 10%씩 되고 그다음에 그전까지 군수경제 중심이었던 제조업이었다고 했다면 이제는 이걸 통해서 중화학공업으로 이양이 돼요. 그래서 중화학공업의 제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고 그다음에 이미 이때 돈을 무지하게 풀기 때문에 저금리 정책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이른바 태평양 벨트의 공업지대를 형성해가지고 그렇죠. 고용이 엄청나게 유지가 완전 고용이 사실상 달성이 되고 그러니까 일본의 60년대가 중국의 2000년대죠. 10%씩 팍팍 올라가고 그렇죠. 네. 그리고 GHQ 시대에 이 GHQ가 일본의 이제 궁극주의자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부러 좀 공산주의자들을 좀 키워놨어요. 우리 운동권을 좀 키워놨다고요. 그렇죠. 나중에는 탄압하는 거 용인하지만 네. 필요할 땐 또 탄압합니다. 필요해서 키웠지만 그래서 이때 사실은 그때부터 노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좀 발전을 했거든요. 일본이 물론 그 과정도 오여곡절이 있는데 그랬었답니다. 네. 아무튼 그 연장선에서 60년대에도 노조들이 파업하고 뭐 이런 거는 뭐 할 수 있었어요. 이른바 춘투라는 용어가 이제 여기서 나왔어요. 아 네. 봄이 되면 이제 하는 거예요. 파업을. 그것도 일제군요. 네. 그렇죠. 다 일제입니다. 어떻게 된 거야. 파업을 하는 거예요. 봄이 되면 파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임금을 올려줍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경기가 좋기 때문에. 네. 그러면 봄마다 하면 임금이 그냥 올라가니까 해피한 거죠. 그렇죠. 진짜로 소득이 배증되는 거죠. 그리고 61년도에 건강고험이 의무화가 됐고 그리고 60년에 무역 외환자유화계획 이런 걸 결정을 해서 수입의 90%를 자유화했다. 그러니까 대무역이나 이런 것들도 열어버린 거죠. 이런 과정을 쭉 거치니까 당연히 경제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고 경제가 활성화돼가지고 그전까지의 어떤 안보 투쟁의 열기 뭔가 이런 외교라든지 뭔가 이런 우리나라의 어떤 국제정치에서의 역할을 뭐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는 다 없어져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운동권들이 이때 좀 힘들어하는데 네.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이제 경제에 대한 찬양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케다야토가 재임 마지막 해가 1964년인데 이때 일본이 OECD에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해에 도쿄올림픽이 진행이 된 거예요. 영광의 세월이네요. 그리고 이 직전에 올림픽 직전에 이케다야토가 의회를 해산을 해서 내가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해서 재신임 이거 묻고 의회를 해산하면 중요한 선거를 하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총선을 하는데 총선한 결과 의석수가 큰 변동이 없었어요. 국민은 변함없이 신뢰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뭐랄까 동력을 다시 한 번 이렇게 확보한 다음에 얼마든지 직권 연장이 가능한 상황 올림픽 국면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이 굉장히 해피한 상태에서 치러집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올림픽이 끝난 직후에 이케다야토가 사실 난 병 들었다. 이것을 공개한 다음에 그러니까 무슨 프로운동 선수처럼 FA 계약이 된 다음에 사실 나 무릎 나갔다. 아 그런 거예요? 네. 잘 못 걷는다. 중요한 경기 결승전까지 치른 다음에 그때까지 죽어라 뜁니다. 그리고 FA에서 맥스 계약을 받죠. 그리고 골골대죠. 저의 저의 낭만적 상상과는 다르네요. 결승전에서 모든 걸 안경없이 이렇게 투입한 다음에 사실 난 암을 앓고 있다.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 기사가 대문짝만하냐고 그게 아니고 그때 바로 말하면 안 됩니다. 계약을 하고 계약까지 하고 나서 사기다. 계약금은 어떻게 식구들 계약은 가야죠. 그럼 구단주는 어떻게 합니까? 식구들 잘 먹고 잘 살고 구단주는 덤탱이 구단의 가치는 선수 가치보다 빠르게 크기 때문에 구단주는 남아요. 말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의문을 제가 여튼 간에 선수가 중요하죠. 64년에 일본은 그러했다. 그림이 너무 좋았다. 그리고 64년 이후에도 얼마나 잘 나가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게 역으로 생각해 보면 말이에요. 한 2040년대 50년대가 돼서 말이에요. 중국의 체제가 뭔가 많이 바뀌었다 치죠. 그렇다고 해도 지금을 산 중국의 현대 시민들은 말이에요. 후진타워와 시진핑 시절을 황금기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만큼 더 빨리 중국의 경제는 이제 성장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선진국 피로를 느낄 거예요. 한국이나 일본이 하는 것처럼. 그때 가면 2000년대 초반이 짱이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예요. 이런 기분을 느끼게 약간 전달해주는 드라마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관료들의 여름. 본 것 같은 착각에 시달립니다. 왜냐하면 그 드라마가 마지막에 뭔지 아세요? 뭔데요? 마지막에 기타 머시기 오 뭐지? 아 이름이 기타 머시기 시냐인가? 뭐 그런 배우가 있어요. 기타 오지 시냐인가? 네. 어디선가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자 넣기의 은행장 아저씨. 아 예예예. 얼굴 압니다. 그 아저씨가 총리로 나오는데 모델이 이케다 하였던 것 같아요. 계속 하여튼 뭐 계속 이 관료 질서 내에서 국내 산업화와 국제 통상파가 싸우는데 계속 국제 통상파의 손을 들어주다가 마지막에는 비행기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지 뭐 이러거든요. 아 네. 그래요. 그 얘기도 들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비행기를 만들고 마지막에 이제 자리에 누워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뭐 이렇게 죽고 뭐 이런 거예요. 이케다 하여터가 65년도에 딱 죽어요. 64년 도쿄올림픽까지 치르고. 네. 그래서 65년도에 딱 죽으면서 뭔가 도쿄올림픽으로 뭔가 하려고 했던 일을 다 이룬 것처럼 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기억 속에 도쿄올림픽이 뭐냐면 그 전까지의 무슨 안보 투쟁이니 뭐 GHQ니 무슨 뭐 일본이 막 쪼개지고 막 짓밟히고 뭐 난리와 혼란과 뭐 이런 것만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이겨내고 우리는 겁나 빨리 이런 결과물을 냈다. 이 도쿄올림픽을 손을 딱 끊고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 환란의 마지막 장면이네요. 네. 해결됐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일본이야. 아하. 이해가 됐습니다. 64년 도쿄올림픽 딱 선긋고 이제부터 새로운 일본이야. 그리고 이게 도쿄올림픽이 그래서 어떤 상징들로 기억이 되는데 첫 번째로는 예를 들면 차. 자동차. 자동차. 사람들이 이제 다 자동차 타고 다녀. 그전까지 자동차 상상이나 했냐? 도쿄올림픽 시절 전에는. 네. 그리고 이때 그리고 그 이후로 수십 년간 일본의 자동차가 세계 시장을 지배했고 그리고 이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 도로. 고가 도로와 고속도로. 이게 64년도 전후에서 생겨요. 그리고 뭐가 생기냐? 신칸센. 신칸센이 뭐 고속철. 우리는 이제 KTX 우습게 알잖아. 우리가. 왜요? 요즘에 이제 많이들 익숙해지셔가지고 네. 우리 어렸을 생각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시간에 간다는 게 요즘은 한 시간 더 걸리겠죠? 중간에 서야 될 역이 많아가지고. 보통 뭐 자주 쓰면 두 시간 반 생각합니다. 두 시간에서 두 시간 반. 처음 생겼을 때 한 시간 반 만에 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안 서면. 엄청난 거예요. 그거는. 최근에 한 철도 게임에도 신칸센을 한 번 유치하면 경제가 끝장납니다. 아 그래요? 네. 걱정이 없어요. 신칸센을 유치하면. 네. 그리고 가전. 첨단 가전. 그렇죠. 지금은 첨단 가전 아니죠. 그 당시 기준에서 첨단 가전. 네.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그리고 그 시대를 안 살았어도 기록이나 어떤 문화적 코드들로 그렇죠. 도쿄올림픽은 이런 거였어. 아 지금의 일본 청소년들이 이해하지 못할 문제군요. 온 세계 사람들이 히다치 소니 물건 네. 부엌에 있고 네. TV 일본 TV 쓰고 일본 차 사고 하던 시절. 네. 그리고 20세기 소년입니까? 만화 있잖아요. 그 만화를 보면 거기는 도쿄올림픽 얘기가 나오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오사카 만박이 나오잖아요. 그게 70년이에요. 만국박람회. 엑스포. 사실 64년하고 70년 이 사이의 기간 사실은 그 20세기 소년에서 그 주인공이 오사카 만박이 집착하는 것과 비슷한 감성이 64년 올림픽에 있는 거예요. 한국은 확실히 정치적으로 좀 덜 흥분한다라는 느낌을 받는달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냐하면 대전 엑스포 할 때 간사히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했거든요. 우리는 꿈돌이만 봤죠. 그럼 어쩌라고 꿈돌이가 있고 대전에 놀러 가는 거지. 꿈돌이고 캐릭터이 뭐야. 그냥 밀가루 먹고 왔어. 이로 끝났지. 구경 다닌다. 뭐 이 정도고. 네. 그런데 이렇게 막 국력신장의 마지막 징표야 이러면서 흥분하지는 않았던 걸 기억하거든요. 사실 88올림픽도 감동이 없진 않았던 것 같아요. 88올림픽에 대해서. 야 우리도 올림픽을 치르는구나. 이런 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메시지가 지금 혼용돼 있죠. 왜냐하면 88올림픽은 군부정권이 만든 다음에 그들이 무너지고 치러졌으니까 시민들한테 지금 기억은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군부정권도 쓰러뜨리고 올림픽도 치렀어. 라는 식으로 기억됐겠죠. 후세 안 되는. 올림픽을 그냥 올림픽을 치른 거지. 88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뭔가 사회가 뭔가 변했다라는 건 사실 없어요. 그랬으면 그랬으면 노태우 아 그렇지. 김영삼은 집권했지. 그건 그 영향일 수 있구나. 그때 괜히 그냥 길거리 음식들이나 이른바 불황하들이나 때려잡고. 그런 거나 때려잡고. 맞아요. 그런데 기억해보면 저도 잘 알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후임자 이 64년 올림픽을 치르고 나서의 후임자인 사토의사쿠에 대해서는 본인이 잘한 것도 있겠지만 여전히 이미지가 좋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런 기억인데. 그럼 아베 신조는 그걸 어떻게 활용할 생각이었냐. 이런 기억들이 오늘날에 와서는 많이 희미해진 것도 있지만 아베 신조한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늙었으니까요. 다 기억나요. 아베 신조가 쓴 책 중에 아름다운 나라로라는 게 있어요. 아름다운 나라로. 이게 이제 자기가 어떤 정치를 해서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라는 내용을 써놓은 건데 네. 그 내용이 아주 시대착오적입니다. 네. 과거에 전쟁 일으키기 전에 이제 그 나라로 돌아가고 싶다는 얘기처럼 들리는 그러한 얘기들로 써있고 저희가 저 자민당 안의 개헌안을 읽어드린 적 있죠. 방금에서. 네. 뭐 그런 스타일이에요. 네. 그리고 이 책에 또 완전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새로운 나라로예요. 아 네. 네. 이게 이제 자기가 2차 집권하면서 내놓은 책인데 그래도 어쨌든 이게 뭐 맛이 가 보이는 내용이긴 하지만 정치를 하겠다면 이 정도의 무슨 자기 구상이 있어야지. 그죠. 그러니까 그 시대착오적인 구상 마저도 없다 윤석열에 대해서 그 얘기 우리가 저 쉬운 시간에 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아베만도 못하다 하는 얘기예요. 무슨 뭘 내놔야 거기에 대해서 떠들 거 아니야. 왜 윤석열로 넘어왔어. 아무튼 네. 이거 여기 여기 이 책에 보면 이렇게 써있어요. 패전으로부터 19년 우리나라는 불타버린 이러한 잿더미에서 출발해서 마침내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는 데까지 부응을 해냈다. 그래서 지금 세계 사람들이 일본에 모여 일본인 선수가 그 앞에서 가슴이 후련해지는 활약을 보여준다. 패전의 분함과 전쟁을 시작한 것에 대한 후회를 발판으로 삼아 강한 정신력으로 살아남은 세대에게는 그것은 자랑스럽고 무엇보다 빛나는 순간이었을 것임이 틀려 없다. 주제문이군요. 주제문. 네. 이게 64년 올림픽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단 하나만 진심이 아닙니다. 전쟁을 시작한 것에 대한 후회. 이것 빼고는 완벽하게 본인이 일생을 바친 국가를 만드는 방식에 대한 서술이네요. 그래서 이 아베 신조의 세계관에서 64년 올림픽은 혼란의 끝이고 새로운 일본의 시작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중요한 큰 게임의 거대한 미션 하나에 대한 설명이에요. 아베 신조의 일본 미디어의 전형적인 설명 방식이 64년 도쿄올림픽을 기점으로 더 이상 일본은 전후라는 말이 이제는 일반적이지 않을 정도의 전쟁 후도 아니다. 이제는 완전히 전쟁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자유로워졌어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아베 신조의 머릿속입니다. 마이카 신칸센 고속도로 가전 이러한 경제라는 측면에서 국민의 생활이라는 점에서 분명히 전후의 그러한 족세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자유로워지지지 않은 게 남아있습니다. 군대죠. 보통 국가와 군대죠. 그래서 아베 신조 생각에는 본인이 어떤 총리를 하고 이랬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일생 과업인 거예요. 그러면 사실 비슷한 얘기 시사 아저씨로부터 몇 번 들었는데 오늘처럼 이해가 잘 되는 때가 없습니다. 왜 아베 신조가 인생을 바쳐서 저희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도쿄 2020 도쿄올림픽에 대한 아베 신조의 생각은 원래는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개헌을 하고 자기가 어쨌든 세 번째 직권까지 하니까 개헌을 하고 그다음에 그 개헌을 완수하는 의미로서의 도쿄올림픽을 딱 치르면서 이제부터는 새로운 나라입니다. 이렇게 가든지 64년에 새로운 나라가 되어서 경제를 되찾아왔으니까 2020년에 올림픽을 통해서 이번에 얻을 새로운 나라는 군대가 있고 천황이 세진 나라 군대가 있는 괄호 열고 천황이 세진 괄호 닦고 나라 본인 생각에 정상적인 나라 이거 45년도에 GHQ가 짓밟아 놓은 상처가 아직 남아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64년도에 그 나라가 아니에요. 그건 1900년의 그 나라지 그 전에 나라의 어떤 국채를 완성하는 것 그래서 그러든지 아니면 2020 올림픽을 하고 나서 그러한 열기를 바탕으로 이제 새로운 시자로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개헌을 완수하든지 그런 시나리오를 하려고 했는데 배가 아파서 그만 배가 아파서 그래서 그때도 개헌을 못한 거에 대해서 과민성 대장음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나쁜 증상이었던 걸로 병이었던 걸로 개헌을 못한 거에 대해서 정말 장이 끊어지는 듯한 그러한 기분이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자기 인생의 목표를 이루지 못한 거에 대한 어떤 회안인 거죠. 그게 하지만 여전히 이제 그러면 그러한 나라를 꼭 만들어야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그러한 나라가 돼야겠다라는 신념이기도 하지만 본인의 어떤 존재의 역사와의 시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아베 신조가 역사적 임무로 남는 거죠. 그렇죠. 내가 역사에 어떻게 남는가를 꽤나 많이 신경 쓰는 정치인들이 있죠. 일본을 그들의 생각에서 정상화시킨 지도자로 남는 거죠. 역사에. 그런데 이게 본인이 그런 시도를 한 거지만 결국 그러한 시도와 그러한 의도로 의도를 가지고 막 밀어붙인 결과물은 뭐냐 일본의 일본이라는 공동체로 봤을 때는 신내셔널리즘의 발응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럼요. 네. 이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80년 전에 있던 그 나라가 되자는 아 60년 전에 그 나라가 되자는 게 아니라 120년 전에 그 나라가 되자는 것밖에 안 들리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위험했다.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 위험한 일을 또 다른 이유로 일본 정치는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건 아베 신조의 기분과 구상인데 스가 요시 이대도 이러한 똑같은 꿈을 꾸고 있는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러한 일을 이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하고 싶은 세력과 사람들은 이미 있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동의하는 사람들은 많다. 지금 스가 요시대의 생각은 이 전편에서 말씀드렸고 아베 신조의 구상은 이런 거고 아베 신조 구상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아직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라는 공동체는 아직도 이런 새로운 내셔널리즘의 어떤 반응 그런 거에 대해서 취약한 상태가 계속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변화해가고 있고 이런 얘기인데 그럼 어쨌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올림픽이라는 행사는 이용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러한 정치에 대해서 물론 시민들은 화낼 수 있습니다. 신성한 올림픽이 이런 데 써? 하지만 근대 올림픽의 역사를 보건대. 그렇죠. 그게 바로 오늘의 더 생각해 볼 지점이죠. 올림픽이라는 게 분명히 쿠베르텍 남작이 처음에 얘기할 때는 세계과 전쟁을 하고 서로 싸우고 이런 거와 관계없이 젊은이들이 다 모여가지고 순수한 어떤 축제로서의 스포츠를 즐기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어떤 끼리끼리 정신 이런 걸 한번 되새겨보자 이런 거였는데 그렇습니다. 이 올림픽을 일종의 여러 의미로서 가령 전쟁을 하지 않는 대신에 올림픽에서의 승부를 낸다든지 또는 올림픽을 통하여 대중동원을 하고 국가적인 어떤 정체성을 되찾는다든지 또는 지금 이제 아베신조나 이런 사람들이 추구한 것처럼 올림픽을 하나의 어떤 시대적 이벤트로서 활용함으로써 어떤 자신이 의도하는 노선을 관철시키려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사실은 유치하고 추진하는 게 또 올림픽이에요. 올림픽은 종종 늘 그런데 쓰였다. 왜 다들 올림픽을 이렇게 유치하지 못하고 안달이냐 그게 이제 이전에 얘기했던 경제적인 그런 차원들도 분명히 있지만 이런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생각을 무시하지 못한다. 외교적인 차원으로 쓰이기도 하고 그 외교적인 차원은 종종 군사적 수준이다. 그래서 우리가 올림픽을 보면서 각국의 선수들이 메달을 많이 따고 경쟁하고 우리 선수들이 성과를 냈으면 좋겠고 물론 메달 딴 선수들이 프로리그에 가서 새로운 계약을 해가지고 돈 더 많이 벌고 그럼 좋아요. 좋은 일이에요. 그러한 스포츠가 유지되고 발전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올림픽이라는 이 길에 대한 어떤 본질을 또 우리가 잊지 않으면서 또 관람할 필요가 있다. 물론 코로나19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그런 얘기입니다. 예측을 해보자고요. 갑자기 자위대를 증설하게 있어요. 군인이 더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8월에 봤더니 일본이 일본이 메달을 많이 땄어.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 분위기가 좋으면 어딘가에 잔치 나면 포스터가 걸리죠. 그 포스터 안에 자위대 입대하라는 포스터 더 붙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기분 좋으면 또 뭐 직장 구하러 가는 거지 거기에. 그렇죠. 그렇게 스무스하게 흘러갈 수 있다. 어떤 국가가 큰 돈을 들여서 전세계 미디어를 통해서 국력을 과시할 때는 그 국력을 과시해서 얻을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얻을 게 꼭 돈만은 아니다. 정치는 그렇게만 흘러가진 않아요.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혹시 모르죠. 징병제 해버릴지. 또 모른다. 개헌해가지고 개헌해가지고 자위된 군대가 되고 징병제가 되어버릴지 모르죠. 이게 이론일지 알 수 없습니다. 시사 아저씨와 이런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망상 좀 해봤습니다. 네. 곧 또 봐요. 네. XSFM입니다.